여기는 알포인트 고립 144일째 우리 소대원들이 점점 더 미쳐가고 있다 일병! 일병 왜이래! 일병 정신차려!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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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거 담 걸려서 무슨식이었어 다 풀렸어요 지금 아 너 아파갖고 아 이런거야? 이 정도 좀 해주세요 뭐하는거야? 상처! 상처가 깊어졌습니다! 인무비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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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는 미치지 않았겠지? 그렇습니다 의과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중 엘리트입니다 그래 엘리트 내 상처 좀 봐주지 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? 지금 숨쉬기가 매우 힘드네 그렇다면 응급처치로 그래 응급처치로 아 그 뭐지? 조용필이 노래 부를 때 그 뭐 뭐 하는 하면 여자들이 아 그러는데 아 기도하는? 예 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어? 이게 뭐야 이게? 왜래? 엘리트 출신 아 발속 그런가? 네 맞아 저기 기도를 확보했는데도 숨쉬기가 힘들어 아무래도 독성이 강한 벌레에 물린 것 같습니다 이 벌레에 물릴 경우 또다른 증상이 발생하는데 그래 어떤 증상 심한 복통과 함께 아 복통 아 또 또 또 왜 왜 왜 왜 또 아 그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과목이 있었는데 뭐 수학? 아 수학선생님 너무 이뻐 하지만 수학은 싫어 어? 뭐야 이게 아 그게 아니고 책 펴면 세계지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아 지리 지리 그거 지리일 거야 예 바지에 지릴 겁니다 어? 뭘 지려 안 지렸어 저 기저귀라도 좀 작용을 하 뭘 기저귀 같은 소리 하고 야 나 너한테 치료 안 받아 그냥 가 안됩니다 저한테 치료를 안 받을 경우 뭐? 아 그 뭐지? 아 그 옛날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뭘? 아이고 내가 못살아 시집올 때 숟가락만 갖고 오고 젓가락은 안 갖고 오고 이걸 잔뜩 해왔어야지 야 혼수! 예 혼수 상태에 빠질 겁니다 와하하! 야 너 나 가지고 놀아! 아 그 뭐지? 왜? 아 그 나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나 태몽 꽂다 그랬는데 근데 이 길다란 게 여의주물고 하늘로 막 올라와서 용! 네? 용용! 응 용용 죽겠지 메롱 어? 용용! 야 일로 와! 잡으십쇼 잡으십니까 대체 구조대원은 언제 오는 거야? 어? 어? 자희들 괜찮나? 당신 누구십니까? 나는 구조작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유난민 대령이다 대령님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적들과 싸우고 싶어도 적들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적 공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왔다 지도 지도! 이 지도만 있으면 우린 한방에 적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겠나? 그것만 있으면 돼 자! 자! 봐! 이 적들이 지금! 대게 큰데? 대게 지도 아닌가?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돼요 이게? 죽는 건가? 야! 이상한 거 갖고 왔어!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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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하님 그 단순한 거 보십니까? 적군에게 붙잡혔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아군을 만나서 다행이네요 저희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고립된 지 오래라구요 그럼 저쪽 정글 밖으로 도망치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기 섭씨 40도가 넘는 저 태양볕을 어떻게 나갑니까? 뭐가 두려워요 빨리 가요! 너 뭘 얘기해요 태양볕이 뜨겁다고요!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선프림인데요 네? 톡톡톡톡톡톡 발라만 주시면요 보이세요? 누가 화이트 칠했습니까? 네? 저희 제품을 쓰는 샘572가요 샘 해밍턴이 돼서 돌아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? 저 SPF 50 플러스 두 개만 주세요 50 플러스? 저기요 안 사요! 패잇! 화생방 훈련할 때 네 방독면 새 버려라! 제거하게 해! 완전 뭐하는 거야 지금!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지쳐서 그랬나봐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 죽을 몸인데 무슨 말씀이세요? 이렇게 그냥 포기하실 거예요 빠져나가야죠 몇 번을 얘기합니까? 저 정글 밖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요!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거든요 탈출하기 힘드시잖아요 실시간 접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원만 켜면 전방 30m 앞에 적군이 매복, 적군이 매복해 있습니다 그게 되나 이게? D&B기는 물론 대제고요 전투 시에는 D&B 시청이 위험하으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매립형으로 36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매립 같은 소리하고요? 저기요 안 산다고요! 패잇! 인형 군생활 열심히 해서 제대했는데 꿈이어라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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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라! 자! 같이 일을 보내 온다! 무기가 빨리 따라오라! 무기! 무기! 무기가 없어요! 무기가 없어요! 무기 좀 줘요! 무기! 여자들의 무기 바로 이 립스틱 아니겠소? 달라만 주시면요 봉초녀로 등극합니다 죽는 건가? 아우! 왜 또 죽어? 보셨어요! 제 무기의 죽는 거! 마스카라 쉬더 파운데이션이 49,900원 몇 분 안 남았어요? 안 산다고요! 다들 미쳤어!